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중국의 특징은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는 숨기거든요. 근데 뭔가를 이슈화를 시킬 때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좀 녹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국도 문제가 많은데 꾸역꾸역 흘러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월간 정강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간 정강우인데 지난달에 한번 쉬었어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네, 이게 저도 몰랐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전문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전문방송이는 아니지 사실 전문방송이는 아니야, 정강우 대표가 사실 이게 스튜디오나 이런 데가 이게 많이 먼지도 많고 건조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역시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발성부터 다르시구나. 그러니까는 괜찮으시고 저희같이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네,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 회복도 안 되고 해서 그래서 조금 휴식기를 가졌습니다. 한 번 스킵을 했기 때문에 더 중요한 날입니다. 게다가 이제 이번 주는 다음 주 FMC 회의도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다음 주 빅테크 실적이 있고 막 등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 텐데 우선 매크로 관점에서 물가가 일단 진정됐어요, 정말로. 대표님께서 작년부터 계속 물가는 내려갈 걸?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진짜 진정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사실 지금부터는 본게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사실 그게 맞죠. 이제 정말로 목표하는 그 2%로 갈 수가 있느냐인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전년도의 베이스 덕분에 이제는 내려가는 그림이 전년동기로 나왔다면 하반기에는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동기로는 3% 중반에서 후반 정도까지 재차 반등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물가 우리가 지금 이대로 되느냐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여기에 대한 말들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공유를 드리자면 하반기에는 근원 물가 쪽에서 오히려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째로는 이것도 뭐 테크니컬한 부분이긴 하지만 근원 물가의 최고점은 헤드라인보다는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일단 그것만으로도 공으로 내려올 게 있다라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원에서 크게 사실 차지하는 거는 주거비 쪽인데 주거비가 집값에 굉장히 후행해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원래는 집값이 좀 상승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비가 안 떨어져서 걱정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그거에 이제 다시 관계성을 회복한 걸로 나오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주거비의 디스인플레이션이 물가 쪽에서 안정을 이끌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원 쪽에서 오히려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사실 그리고 또 연준에서도 강조한 포인트가 근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겠다 했으니까 물가 쪽에서는 다시 한번 그쪽에서 또 좀 안도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전월 대비로 보면 집값이 또 올라간다는데 과연 그렇게 좀 넋놓고 있어도 되느냐 뭔가 절대적인 기준을 우리가 잡아놓고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지난 한 2년, 3년간은 집값이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또 그 상승폭이 크게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 다시 전월 대비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주 심플하게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 5년간 평균 정도로 해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지금 다시 좀 반복된다고 봐가지고 그걸 기준점으로 일단 잡으면 어떨까. 그러면은 코로나이기 전에 5년 평균 이제 케이실러 지수 기준으로 해서 집값 상승률이 4.9%거든요. 그랬을 때 주거비 상승률은 어땠냐라고 하면 3.2%인가 3.1%인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기준점으로 잡아놓고 근원 물가에서 한 40% 초중반을 주거비가 차지라니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쪽에서 이제 몇 프로가 될 것인지를 스스로 한번 가정치를 넣어보면 그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 정도의 물가 레벨로 근원이 가겠다라는 거 기준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해보시게 되면 넣는 거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좀 긍정적으로 넣는 분은 2% 후반대도 나올 것이고 안 좋게 보신 분들은 3% 후반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근원 CPI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원 PC는 보통 근원 CPI보다 0.5% 정도 낮아요. 그리고 그 근원 PC 대비해서 한 평균적으로 1.5에서 1.6% 정도 기준금리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근원 CPI에서 플러스 1%를 하시는 게 제일 편하긴 하죠. 그렇게 보게 되면 4% 초반 혹은 4% 중반 정도 되는 기준금리만 가져가도 괜찮을 거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적인 주거비 상승이면. 그래서 그런 기준점으로 놓고 보시면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과거 사례라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금리를 근원 CPI나 근원 PC 기준으로 판단해보면 기준금리가 4%면 됐지. 왜 5%냐 이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저는 한 2분기 정도 되면은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4% 일단은 지금 정도의 그런 가정이라고 하면 4%대의 기준금리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대표님도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긴 한데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걱정이 사실상 끝난 게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금리 고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속도가 줄어들기 시작했던 점 뭐 이런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미분 뭐 이런 건데 옛날에. 그렇죠. 포무소 운동할 때 속도가 줄어드는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피보팅도 작년 10월 달에 있었던 걸로 사실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제 거꾸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만약 금리 인하에 된다면 그게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금리 인하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경로는 결국에는 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에 달려 있을 것이고요. 인플레가 얼마나 빠르게 내려가느냐에 따라가지고서 거기에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서 소위 말해 제약적인 금리 레벨을. 제약적인. 네. 그러니까는 목표하는 2%에 도달할 때까지는 이것보다 좀 더 제약적인 금리 수준을 계속 가져간다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70년대 안 좋은 경험이 있잖아요. 잘못해버리면은 방심해버리면 다시 이게 올라가버린 그런 나쁜 사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제약적인. 하지만 뭐 인플레가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불필요는 없는 거죠. 그에 합당한 제약적인 수준만 가져가면 되는 것이니까요. 연준의 정책은 이제 그러면 7월 FMC 회의에서는 금리를 한번 인상을 할 걸로 보시나요? 일단 지금까지로 봐가지고서는 거의 99%의 확률로 지금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최근에 사실 매파성이 연준이 좀 올라갔었는데 CPI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매파성이 다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게 과연 언제 꺾이느냐인데 재무부에서도 돈을 좀 채웠고 그리고 CPI도 숫자가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확실히 꺾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돈을 풀고 조용하는 과정하고 지금 나오는 정책의 순서가 동일하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갈 거다. 뭐냐 하면 금리를 정말로 인상을 멈춘다. 동결을 한다. 그렇게 돼버리면 그 다음 나와야 될 거는 이제 금리 인하인데 이 사이에 QT 금액의 감소라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아마 시장에서 정말로 많이 연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은 뭐가 될 거냐 하면은 아마 QT 감소가 언제부터 되느냐라는 걸 물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연말 정도이지 않을까 그때 시작하거나 그때 계획을 발표하거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거냐 하면은 연준에서 작년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 그거를 보게 되면은 향후에 연준이 어떻게 자산하고 부채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시나리오별로 예상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베이스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QT의 속도가 23년도 12월까지는 동일해요. 그리고 24년도에는 감속하는 걸로 돼 있고요. 25년부터는 QT가 멈추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일단 거기에서 크게 상황이 바뀌지 않았으니까 저는 뭐 그 정도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시 QT 속도 자체를 계산하였던 로직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왜 이때는 줄이니까 그냥 대충 언젠가는 줄이긴 해야 되니까 이런 건가요? 네. 거기에 보면은 기준금리에 대한 부분이나 향후에 그러면은 장기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다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던 영래포라든지 그다음에 은행의 지준에 대해 가지고서도 복합적으로 다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가정에 대해 가지고서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연준의 자산이 쭉 늘어나다가 늘어나다가 한 9조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SVB 사태 때문에 다른 자산이 올라가서 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논란들이 좀 있나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연준의 위원들이 일부 위원들이 의견에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항상 깔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정책은 기존에 쓰던 게 아니라 비전통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모른다인데 전통적 아닌가요? 이제는? 아무튼, 네. 죄송합니다. 전통이. 이미 10년이 넘었는데 전통이지 뭐. 새로운 전통이죠. 새로운 전통. GDP의 한 20%대? 20에서 25%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좀 tricky한 게 언제 멈추냐에 따라서 GDP는 해가 넘어갈수록 성장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죠.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 24년까지 하고 멈추고 나면 그러면 얼추 그 범위에 들어옵니다. 23일. 아니 그러니까 GDP가 대충 요즘에 보면은 미국의 GDP가 명목으로 따지면 한 26조, 5조, 6조 이렇게까지 돼버렸더라고요. 25조에 20% 그러면은 5조까지 내려가 되니까 지금 한 8조 얼마니까 한참 남긴 했는데. 그런데 요즘 인플레가 많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또 실제 성장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한 3년 뒤면은 30조 달러 되나요? 30조 달러 얘기를 하게 돼버리면. 미국 GDP는 쑥쑥 잘 올라가더라고요. 아무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를 그냥 또 뭐 25%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까는 전제가 중요한 거거든요. 정확히 자기네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다. 사실은 이 대차 대조표 조절 정책은 사고가 터질 때까지 그냥 저는 밀어붙이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금융위기 때에도 보게 되면 2019년도에 감소곤 했지만 계속 큐티를 해나갔거든요. 그러다가 9월 달에 그때 이제 레포가 문제였어요. 단기 자금 시장에 확 문제가 생기니까 그 즉시 중단을 했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최대한 줄여넣고 싶다. 있으면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다? 그럼 그 즉시 중단을 하겠다. 그 적절한 레벨까지는 우리가 잘 감속다고 해서 시장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다. 이거 그때 생각해 보시면은 2018년 12월이 마지막 인상이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19년도 들어와서 큐티 감속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19년도 하반기 들어와서 금리 인하를 했죠. 그리고 19년도 9월이 돼가지고서는 큐티를 완전히 멈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고 사실 그때 증시는 괜찮았었습니다. 괜찮았죠.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어디까지 줄여도 사고가 안 날까를 안다면 거기까지 그냥 가면 되는데 그렇죠. 어디까지 줄여도 사고가 안 날까에 대한 대답을 모르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줄여보다가 사고 나면 어구구 그러면서 이제 멈춘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큐티가 연말에 멈출 수 있다라는 전망을 해주신 거고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요새 그래요. 미국과 미국 이외의 지역이 물가도 그렇지만 경제 상황도 너무 달라요. 특히 중국도 그렇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투자에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계속 좀 시소 같아요. 사실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주 근본적으로는 서로가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는 미국에 영향을 주고 미국 경기는 당연히 또 중국에 또 유럽에도 영향을 다 주는 거고 그런 것들을 합쳐서 한방에 다 합쳐서 볼 수 있는 곳은 한국이고 그런 식이인 것 같아요. 합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경기만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서 올해 한 1분기 정도까지는 오히려 그때는 미국이 별로다. 거기다 SVB까지 터지면서 미국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인데 여러 데이터들이 리오프닝에 대한 거라든지 아니면 유럽은 전쟁이 좀 소관 공연 들어가고 하면서 그쪽이 각종 데이터들은 사실은 더 잘 나왔었거든요. 오히려 그렇죠. 그래서 막 유럽 주식이 아이고 이렇게 올려도 되나 막 이러면서 계속 갔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좀 반대가 돼서 그쪽은 좀 슬로우 다운이 되었고 미국이 SVB 사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되게 견조하게 해서 데이터들이 예상 대비로는 괜찮게 나오는 상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좀 주고받지 않을까. 시장에서 지금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유럽하고 미국하고만 일단 먼저 비교를 해보자면 미국이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는 거는 어쨌든 눈에 보이는 물가 자체가 내려온 덕분이다. 그러면 유럽은 그 시기가 언제이냐라고 했을 때 유럽도 그냥 똑같은 방식으로요. 최근 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의 그 물가 전월 대비 흐름 있잖아요. 이거를 그대로 그냥 가정에 넣어서 전년 동기 대비로 그럼 숫자를 우리가 역산을 해서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하게 되면 유로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 늦가울부터 해서 겨울 내내로는 물가가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유럽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찬스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기도 그때가 지금의 미국에서 보는 것과 같이 물가가 생각보다 더 안정됐어요. 하니까 심리가 좀 개선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유럽은 그 시기 정도에 경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도 이제 또 중앙은행의 매파성도 유럽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물가가 그런 흐름으로 간다고 하면 미국처럼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을까. 중앙은행도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중국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컸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그보다 데이터들이 최근에는 잘 못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서 실제 경기가 어떠냐 더하기 이제 부양책을 얼마나 어떻게 써줄 거냐 이 두 개를 합성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랬을 때 저는 기준점이 결국은 5%라는 것 같아요. 성장이 5%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작년도에는 제로 코로나를 너무 심하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목표치를 크게 하회한 성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도 하고 했는데 2년 연속으로 이게 하회한다는 것은 당으로서는 저는 많이 부담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에서 중국이 5% 내외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위협받는 수준에서는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부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를 깔아두는 성장률로 보고서 중국은 그 정도로 저는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중국이 자체적으로 다른 경제 권역이 경제가 좋아가지고서 조금 먹는다 하면 5% 초중반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바텀 하나 5% 해가지고서 다른 것들의 가정을 까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요 아이비들이 중국에 대한 기대치를 다 낮춘 것 같아요. 낮춘 거죠. 연초에 5% 얘기할 때에는 5%보다 처음엔 숫자들이 좀 잘 나왔거든요. 자꾸 5% 초반에서 5.5까지 올렸다가 이번에 1제의 5로 낮췄죠. 약속이 나은 듯이.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딱 그 정도 에릭버터 봐야 할 것도 없고 좀 특이했던 점이 중국에서 최근에 보면 청년 실업률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축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청년 실업률이나 저축률이라는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위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에는 경기 자체가 나쁘다 보니까 연간으로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불과한 5년, 6년 전만 해도 중국에서 연간 천만 개 일자리가 생겨야 된다. 그래야지 청년 실업이 해결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약간 언감생심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특징은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는 숨기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이슈화를 시킬 때에는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뭔가 정치적인 의도도 좀 녹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빅테크에 대한 소위 손목비트위기가 거의 끝났잖아요, 중국에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적극하겠다 이러고 나서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업들이 손목비트위기를 통해서 청년 실업 문제를 그들이 일단 어느 정도 해소를 해봐라 라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다고 과거 수준만큼 일자리 창출은 당연히 지금 당장 안 되겠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국도 문제가 많은데 꾸역꾸역 흘러가는 그런 지금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국 내에서 최근에 자금 동향에서 저는 좀 이거는 의구심이 드는 게 하나 있는 것 같냐면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보면 위아나가 특히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꽤나 약세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민은행 수장까지 교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태에서 중국 데이터하고 그렇게까지 중국이 무슨 외환 수지에서 문제가 생길 정도였느냐 하면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돈들이 다양한 루트로 빠져나가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워낙 제로 코로나라는 걸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코로나가 좀 풀렸을 때 일정 부분의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가고 싶은 심리가 상당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국의 경제 체력보다도 환시장이나 자금 동향은 더 좀 안 좋게 움직였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도 바뀌었고 환에 대해서 좀 그런 시장에 대한 개입도 들어오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관리하겠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향상의 특이점이 이제는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갈 사람은 좀 나갔겠지. 코로나 끝났으니까 그런 얘기네요. 네. 그걸로 해서 진짜 중국에 있는 부자들이 정말 어떻게든 밖으로 돈을 아니 조금이라도 너무 불안하니까 뭐 동결되버리면 어떻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는 저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트코인을 통해서든지 뭐든지 그러려고 하고 싶어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청해주셔서bern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